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마침내 동부시간 오늘 낮 정오를 기준으로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폭력 사태 우려로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는 다르게 치러진 취임식부터 오늘 첫 소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 8시 45분 워싱턴 DC 샌트메슈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 당선인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가돌리 신자라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백악관 앞 샌트존스 교회 대신 성당을 찾은 것인데요. 민주당 네인스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미치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이 동행해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바이든 부부와 헤리스 부부는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의회로 이동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행사가 오전 11시 15분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불렀고 전미 청소년 시대회 첫 수상자인 어멘다 고몬이 축시를 읽으며 취임식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역세 12시 낮 정오에 예정된 취임 선서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집안의 가보로 1893년부터 전해져 왔다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존 로버츠 대법원 앞에서 취임 선서를 가졌습니다. 헤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소니아 소토 마요르 연방 대법관을 따라 선서를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로 나섰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단합, 통합이 앞으로의 미국에 갈려있다며 재건이 그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통상 신임 대통령은 발 디딤 틈 없이 가득 찼던 인파를 내려다보며 취임 연설을 하게 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린 것은 바로 19만 1500개의 깃발이었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맞먹는 2만 5천명의 주방위군이 동원됐고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그린존과 레드존까지 설정됐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와 의회 난입 사태 이후에 폭력사태 재발 우려로 동원된 고육직책이었는데요. 의회의사당과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관을 잇는 내셔널 문을 따라 미국의 국기인 성저기와 50개 주를 대표하는 깃발이 빼곡하게 설치됐습니다. 오늘 약 천여명 정도 제한된 참석자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낮 1시 40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의회의사당 동편에서 군의 사회를 받았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바이든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행사인데요. 계속해서 낮 2시 25분, 바이든 부부와 해리스 부부는 워싱턴 DC 인근 알린턴 국립무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버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3시 15분,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오늘 취임식에선 퍼레이드와 오찬, 무도회 등이 모두 생략됐는데요. 대신 잠시 전 동부시간 오후 8시 30분부터 영화 배우 터맹클스의 진행으로 마련된 축하 공연이 TV로 이 시간 현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를 가지고 백악관에 마침내 입성했는데요. 백악관에 들어간 뒤 약 2시간 뒤, 그는 곧바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대통령의 첫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적 지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끝내자마자 불법 체류자 구제, 코로나19 관련 연방청산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환경문제 등 모두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보좌관들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슬림들의 미국 방문 금지를 끝냈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메시코 국경에서 지시한 장벽 건설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청산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버린 중요 자연 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되살렸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밀린 수백만 명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퇴거 명령도 동결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쇄신하고, 미국 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도 의회에 보내되게 됩니다. 그간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아왔던 것인데요. 이 밖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세계보건기구 WHO를 탈퇴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캐나다 원위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형 프로젝트인 키스톤 XL 송류관 건설 허가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